아이젠이 너무 좋다. 아, 왼발까지 올려주세요. 하고, 아까봐 보세요. 7번 발만 올려주세요. 1번 발만 올려주세요. 왼발까지 3번 발만 올려주세요. 왼발까지 2번 발만 올려주세요. 한 발씩, 하나씩 올려주세요. 왼발까지 올려주세요. 여기, 여기! 우와하하하하하 사일런트 스캔 이동봄 그리고,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앞으로 올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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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이거 오른쪽 아래 7번 발만 올려보세요. 세팅이 빠르게 만약에 열풀 오려구 세척하러 가는거 같아요 지금 아까는 머리 자리한거에요 꼭 가까이 다가오셔서 옆에 세게잎을 넣으시면 누르시는거에요 세안지방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빨리 못하는거 좋아 엄청 조그맣 immediately 길고, 길어, 길어, härtanya! 널 잡았다. hype Lt. 오! 오우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와볼까요? 더 확인 2, 2, 3 7번을 넘어 볼 거예요 7번 앞으로 한 번 더 할 수 없어요 앞으로 두 번 더 할 수 있어요 1, 2, 3 3번째 이번엔 뒤로 올 거예요 뒤로 가까이 오세요 3, 2, 3 4, 3 1, 2, 3 steep 1, 2, 3 너무 길어요 아직도 안 돼 아직도 안 돼 아직도 안 돼 왼쪽 벌써 가 아직도 안 돼 아직도 안 돼 아직도 안 돼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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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야 너 귀여서만 나오면 어떡해 85점이야 서하야 너 두 번 걸렸지 두 번 걸렸어 진짜 종료 종료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졌어 위아래 어떻게 위로 가 어떻게 아래로 가 오 오 오 오 오 오 가까이 오게 해 봐 . 오 여기다. 세 번에 지금 보는데요 빨리 찾지 끝! 학교 내가요? 학교? 학교 나름인가 봐 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